우리 외환시장도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단 진정되긴 했는데, 왜 중국과 미국 사이 분쟁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건지 류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외환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알려지면서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개장 초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급등하면서 달러당 1,2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현상이 지나치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진정세를 보이면서 전 거래일과 동일한 1,215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환율 조작이라며 맹비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과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이 금지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환율 압박에도 나서게 되는데 스티븐 분우신 미 재무부 장관은 IMF와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조치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분량 중 상당수가 재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중간제라는 것입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가치 하락이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